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도봉구민의 날 축하 공연에서 있었던 특별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가수 손태진 씨의 무대였습니다. 손태진 씨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으로 공연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 곡은 그가 불타는 트롯 대회에서 우승한 후 받은 곡으로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손태진 씨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감동은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손태진 씨는 당신의 카톡 사진과 별과 당신을 연이어 선보이며 밤하늘 아래 빛나는 별들처럼 관객들의 마음에도 반짝임을 더했습니다. 특히 별과 당신은 어두워진 밤하늘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모두가 한때의 사랑과 추억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 씨는 지별이라는 곡으로 이날의 공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곡을 통해 이별의 슬픔과 동시에 공연을 통한 연결감을 표현하며 모든 관객들이 함께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는 이별의 아픔을 아름답게 전달하며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손태진 씨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하는 시간을 넘어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봉구민의 나른 손태진 씨의 공연 덕분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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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